안녕하세요. 이번 주 퀵노트 한국어 뉴스레터 소식은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인 선생님들에 관해서와 봄에 있는 킨더가든 오리엔테이션 안내, CTE 커리어 테크놀로지 교육에서의 미래 커리어와 진로 알아보기, 몽고메리 도서관에서의 스템 프로그램, 우리 학생들의 끼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몽고메리 카운니 머코 갓 탈런트 오디션에 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봄방학이 3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봄방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퀵노트 또는 MCPS 한국어 웹사이트를 봅시다.